아… 저 재수 없는 자식 힘만 쓰면 다인가? 확 그냥 던져버려 던져봐 진짜 던지면 어떡할래? 100만원 줄게! 뭐? 급식 주제에 왜 이리 통이 커? 병원비 해야지 최소 3주는 나올 텐데 설마 걸리겠냐? 돈이나 준비해라 잠깐! 우유는 진부하잖아 뭐? 그럼… 나한테 부메랑 던진 놈 누구야? 빨리 안 나와? 돈 마를 때 빨리빨리 나와라 아휴, 아휴, 쪽팔리게 우리 반 아냐오 익혀 임마! 빨리 안 나와? 어? 내 가오 한 번만 살려줘라 좀 응? 이 녀석 한 대만 맞아! 가정교육이 어떻게 받지? 그따윈 짭짭다면서 어? 오물오물 먹어야지? 일부라 그러는 거지? 멈춰 이 개X끼야! 멈춰!!! 너 이리 나와 이 X발 놈아 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당으로 올라와 이 X발 놈이 돌았나? 발음도 이상한 게 어디서 깝죽돼? 따까리는 빠져 이 X발 놈아! 야, 괜찮아? 저게 사람한테 의자를… 어디 갔냐? 뭐가? 방금 의자 던진 놈 어디 갔냐고? 난데? 뭔 소리야? 걔는 비리비리 했는데… 쟤 맞아… 머리 써봐서 그렇지 원래 덩치 좀 있었어… 그래? 잘 못 봤나? 나와 이 개X끼야! 쪽팔리게 하지 말고 빨리 끌… 잠깐… 너 뭐야? 뭐가? 왜 갑자기 혼자 쌉싹남자 그림 채냐고? 뭐가 달라졌어? 잘 모르겠는데… 넌 시력이 몇이야 이 C… 적당히 좀 해 진짜! 또 뭐가? 왜 잠깐 한 눈판 사이에 헐벗고 있어 이 변태 같은 놈아! 무슨 게 아니라 순식간에 벌컵돼서 옷이 찢어진 거 아니야? 그게 순식간이 문제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입만 놀릴 거야? 쫄았냐? 어? 그래 가자 가 니가 변태건 로이더건 밟아주면 그만이니까! 뭐해 안 덤비고 아니 너… 참나… 너! 방금까지 무통 까고 있었잖아! 무기는 또 어디서 났어? 무기? 오… 이게 다 뭐야? 올랐다고? 갑옷 무게만 1톤은 돼 보이는데 그게 입혀줄 동안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진짜 어느새 갑자기 이렇게 됐어! 너 같으면 믿겠냐? 빨리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최 들켰나? 응? 어느새 갑자기 강진은 판타지 알피지! 심심한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심상치 않은 게임! 심포니 오브 에픽에서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세요! 라니… 이거 혹시… 쉿… 맞아… 이 게임은… 사랑이다… 아니 내가 하려던 말은 그게 아니라…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으아아아악!!! 대한민국 광고 촉구하라 그래!!! 야! 성우 맞지? 이게 몇 년만이야? 잘 지냈어? 근데 뭐 먹어요? 어이씨… 내 햄버거! 어휴… 우리 자기는 어쩜… 갑자기 강해지는 RPG 심포니 오브 에픽하는 모습도 이리 귀여울까? 아이… 자기도 참… 하지마… 그치만 너무 귀여운걸… 아이 참…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했지!!! 과장 지워진다고!!! 에… 살려… 뭐지? wi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